안녕하세요.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박은숙입니다. 저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을 만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장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. 장애 감수성이 높아질 때 사회적 장벽도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.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르지 않고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저와 함께해요.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더 편합니다.